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네요 1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짧게 1강에서 못 놔둔 걸 같이 나눌게요 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지금 예인건축연구소 대표이면서 소장으로 있고요 저는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저처럼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도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장 상사들의 괴롭힘과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일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하나님 저도 정말 사장님을 만들어주세요 저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가운데 믿으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나중에 10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날 걸 믿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음식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생각하면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잘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 아 그러면은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요 믿음의 행동으로 제가 제 동생한테 누나를 앞으로 좀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나 웬 사장님? 제가 그 당시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말탄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웬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누나가 인테리어 회사를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래? 근데 그 전주에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있잖아요 여러분 열방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손이 밤하늘 별과 같이 빛나고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별명을 지어주셨죠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응용을 했죠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동생이 나를 매일매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 나도 언젠간 사장님이 되어 있을 거야 저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3년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결과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3년간 다니고 나오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스토리는 사실 1시간짱의 스토리인데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인이 뜻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인건축연구소로 지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또 이렇게 화상 입은 장애인이 또 사업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영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영업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난 영업도 못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그것도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능도 다 주세요 기도하면 갑자기 영광과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저는 설계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 재능을 부어주세요 그러고 이제 설계를 하면은 놀라운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설계력을 가지고 건설사의 PT를 하면 1등으로 당선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인건축연구소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 회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 그리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영업해야 되잖아요 영업 누가 잘하실까요? 성령님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왠지 영업을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위일체 하나님 이제 직급을 딱 정해드리고 제가 나의 직급은 이제 소장으로 해서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7년도에도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린 직원의 수와 연매출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예요 이제 금액이나 뭐 직원까지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제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작년에 2014년도에 저희 회사가 제가 또 기도를 한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10대 건설사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었고 우리나라 최고 건설 기업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잖아요 삼성,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그런데 지금 그 3개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꼼빼하지 않고 수위로 일을 1년간 이제 해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 회사에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로 그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뭐 저가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셔서 또 진짜 감사하게 2014년도에 저희 그 메인 협력업체 3개 건설사가 삼성이 1위, 현대가 2위, 포스코어 3위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서 그 건설사를 1, 2, 3위로 하시진 않았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인건축연구소의 소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고 정말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이 낙약한 모습으로 제가 그 대기업 건설사 PT를 가서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발표를 하듯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다윗의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그 골리아스를 물멧돌 하나로 탁 해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상대 경쟁사들은 제가 초창기에 골리아과 같은 거예요 너무 크고 그 회사들은 너무 크고 나의 존재는 너무 나약하고 진짜 그 어린 다윗의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해주시고 건설사들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해야 돼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정이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매 맺어요 그건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도 열매 맺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볼 때 좋은 열매가 맺었으면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심으신 거고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러면 나쁜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 예인거리 용서가 있고 이제 선물2를 공개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스 헤븐이라는 놀라운 별명을 주셨잖아요 네이버에 미스 헤븐 치면 저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까지 주셨는데 근데 배우셔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제 친한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효진아 너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랬더니 너처럼 화상 입은 사람을 누가 너랑 결혼하냐? 그러는 거예요 걔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저는 평생 그게 마음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그게 평생 있었는데 제가 내적 치유를 다 받고 나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구나 그러셨는데 제가 독처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지 못할까? 안되겠다 나의 아담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키는 얼마고 직업이 어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는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은 없는데 있는 걸 부르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려면 제 동생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없는 배우자의 별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배우자의 별명을 생각해봤죠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이미지는 호랑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그래가지고 용호씨라고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었으면 되게 멋지게 지었을 텐데 진짜 뭐 예쁜 이름 많잖아요 원빈 이런 거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저 혼자 하나님과 뜻이 너무 좋아서 그냥 용호씨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호씨 잘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용호씨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위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주세우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년간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처럼 아무리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도 1년이 지나면 낙담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좀 이상해졌나 봐 무슨 용호씨야 용호씨는 그러면서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바로 나쁜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너는 결혼할 수 없어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근데 그 생각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해요 맞아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그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걸 더 묵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묵상하다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호씨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가운데 효진아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용호씨가 용호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머리카락도 하나 안 보이는데 뭘 맨날 만나러 온다고 그러세요 그러시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의 대화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이 그 아빠와 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 친밀하잖아요 그런 저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되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그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곤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이 나가고 나서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이메일 한 통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음피에다가 편지를 스무 통 가까이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딱 2년만 기다릴게요 남자친구 군대 보낸 셈 칠게요 2년만 기다릴 테니까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 군대 보낸 셈 치고 2년간 이제 막 편지를 썼어요 편지도 정말 너무나 애절해요 보고 싶은 용호씨에게 되게 사랑하는 용호씨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데 이미 없는데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뭐 기독교 방송에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 그 PD님이 용호씨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면 어떻겠네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그거 좀 그렇잖아요 아직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방송 중간에 아 자 그럼 이제 용호씨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이미 용호씨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용호씨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용호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다음날 막 그 회사로 전화가 막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용호씨 후보자들이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위로가 아니었을까 평생 놀림과 그런 걸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너는 사랑받기 충분해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이메일의 제목이 미스터 헤븐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제목이 되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읽었는데 이메일 중간쯤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그때는 제가 낮 11시쯤 일하다가 이메일을 그냥 클릭했는데 도저히 성령 충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끄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읽었는데 마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제 마음이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만나라는 그 사인인가 보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단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 형제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되게 풍채가 이미 용호씨예요 키가 크고 풍채가 이렇게 좋은데 그냥 이미지가 용호씨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되게 이미지가 용호씨다 그리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어 정말 대화를 하는데 그 형제가 왠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어린 것 같더라고요 자꾸 연도가 저랑 너무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몇 살일까? 너무 궁금한 찰나에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실례지만 형제님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서른다섯이었는데 형제가 스물아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아쉽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 시대의 트렌드도 반영하셔서 놀랍게 요새 연상연아 커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여섯 살 연아의 형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리스트 쫙 뽑아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그 형제가 그 리스트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안 맞아라고 형제를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선택한 거에는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배우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뭐 형제나 자매가 부족해 보이고 아 이 사람은 아니야 하고 이제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이 형제나 자매가 나의 배우자인지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로 검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효진아 너는 뭐가 문제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형제가 저보다 이제 여섯 살이나 어리고 또 형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하는 그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사모어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너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연애와 함께 결혼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순탄하게 참 저 같은 그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 한 번의 자범이나 그런 것도 없이 너무나 물 흘러가듯이 순탄하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저보다 더 좋더라고요 남편이 더 좋고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사랑과 전쟁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특히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다 싸우면서 정든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항상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 혹시 저는 좀 여성분들이 요즘 워낙에 여인천하고 여성들의 여건이 많이 신장되다 보니까 남편들을 너무 이렇게 밟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뭐 건설사에 미팅을 갔는데 그 퇴근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 남성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야근하는 게 아니죠 요새는 강큰 남자가 집에 와서 저녁 타려달라고 저녁 타려달라고 하는 그런 강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밥 먹고 안 가면 혼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최소한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막 화내고 남편을 뭐라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성경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그 정도로 막 남자를 괴롭히고 막 바가지 굵고 이런 여자와 사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강연을 듣는 분 중에 내가 지금 남편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고 남편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가정에는 아름다운 가정도 될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 남편은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건데요 네 이 부분도 참 얘기하자면 한 시간 이상짜리 강연이지만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리고 제가 자녀 이야기만 짧게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딸과 아들 주셨어요 너무 예쁜 자녀를 주셨는데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미 태명 다 쥐었죠 우리 예인이 딸 먼저 쥐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서 딸은 예인으로 태명을 쥐고 아들을 이제 우리 남편처럼 듬직한 듬직이로 해서 태명을 쥐었는데 그대로 딸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나 축복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사랑의 축복회예요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권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려면 그 아이는 또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려는 아이로 자랄 건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더 붙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에 축복해 고마워가 됐어요 우리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할 때 바디랭귀지로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제 사랑에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뭐 뭐 뭐 뭐 뭉알이 하고 이럴 때 사랑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사랑해를 해요 그래서 축복해 한번 말은 못하는데 이렇게 축복해 하고 너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우리 아기들이 저한테 바디랭귀지로 말을 못할 때부터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하고 지금은 저희 가족들의 일상 대화예요 잠잘 때 항상 이렇게 뽀뽀하고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하고 잠들고 이렇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이 가정이 되게 아름다워 질 수 밖에 없는데요 네 두 번째 강연은 어떻게 하노니까 이제 가정으로 흘러갔는데 여러분이 그 가정 지금 볼 때 아 여러분의 가정이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겠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소장님만의 자녀 특별 교육법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녀가 지금 몇 살이신가요? 초등학교 6학년 저 아기들이 지금 사실은 네 살 다섯 살 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말씀 안성 예배 우리 아기들이 이제 세 살 때부터 세네 살 때부터 드렸는데 말씀을 꽤 많이 외워요 10편 23편 긴 것도 다 외우는데 결국은 저는 신앙 교육의 가장 교육의 가장 중심은 신앙 교육이 먼저고 두 번째 또 세상 아이들이 그 지적 수준에 또 뒤처지면 안 되죠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책을 10권 이상씩 읽어주는데요 우리 이제 아들이 지금 오래간대 4살인데 2500권 정도 읽었고 저희 딸도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좀 독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말씀 읽어주면 제일 좋고요 여기 임신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말씀 태교로 태어난 아이는 신인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두 자녀는 말씀 태교로 시작해서 말씀 암성으로 키우고 있고 네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네 질문해주세요 저 강연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저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를 나가볼까 생각했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쳐줄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저만 가긴 좀 그렇고 솔직히 가족들도 다 무교거든요 오 가족들도 같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강요하는 걸로만 들리고 저도 옛날에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 다니라고 막 얘기하면 강요하는 걸로만 들리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설득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지 아 제 생각에는 그 전도에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거부감이 들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형제님이 가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의 입술에 심어주는 그 말을 선포하면 아마 가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약함을 자랑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제 삶이 제 삶 가운데 제가 하루에도 백 번도 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예요 사랑과 감사가 제 입술에 항상 고백이 넘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저 혼자 저희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보내는 성교사가 되자 그래서 우리 두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제 필리핀의 70명의 아이들을 같이 후원하면서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면 나 혼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웃을 향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주신 개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과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퍼펙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부족감이기도 하고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할 때 부족감은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레몬이 아니라 레몬 에이드가 되는 거죠 또한 부족감은 더 이상 우리들 최고의 일을 спас하여 선을 이루시는